오늘 본문에 앞선 예레미야 4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신앙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돌아가야 할 목적지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을 지정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돌아갈 곳, 즉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언약의 파귀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두고 앞선 예리미야 3장은 남편을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어 행음했다 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3장 11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 다시 번역하면 배역한 여인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혼 약속을 파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아내 이스라엘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행음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리미야 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리미애를 통해서 다시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북방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으로 인한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이 큰 소리로 이 심판을 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맹수사자 또는 나라들의 멸할자는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던 왕과 지도자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앞으로 다가올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놀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멸망에 낙심하고 놀라게 될 것일까요? 단순히 그 심판의 엄중함이나 그 심판의 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고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범죄를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회귀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의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돈만을 입었을 뿐 아직도 내면에는 속사람이 바뀌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 사람의 눈을 피하여 행하는 모든 허물과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택한 받은 백성이기에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설령 의도적으로 그렇게 깊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나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실 것이며 이 정도의 모습은 나의 믿음과 삶에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없다라는 근거 없는 안일함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그와 같다면 우리가 예림의 시대의 이사의 사람들과 과연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고 그저 나의 신분만을 보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나팔 소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혹 그것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걸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자리를 매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혼돈의 환상 속에 예림의 선지자는 참으로 많은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심판이 그저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올 것임을 알았기에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또 답답했습니다. 심지어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면 심판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 키질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키질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슬픔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한 이 멸망의 위기 속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멸망 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동시에 심판 중일지라도 그들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택한 백성의 길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서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는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네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을 작정이냐라는 의미로써 그만큼 지금 우상 숭배의 세월로 죄악의 세월로 무뎌지고 악해진 세월이 길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탄식이 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씻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앞선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씻어버려야 할 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씻어야 할 첫 번째 악은 하나님 여와를 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할 분을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응당 자신이 가진 것들 중 가장 귀한 것을 잘 보관하고 지키며 또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를 버리는 어리석은 악을 행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가치한 우상을 올려놓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의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마음에 서로를 향한 공경과 사랑,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없을 때에는 나의 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귀는 오직 나의 마음 나의 소리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 하나님 경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애함이 없는 것이 그들의 악임을 지적하시며 그 악을 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또한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경애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마음에 자리한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 하나님의 자리 옆에 또 다른 무언가가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았지만 혹 그 하나님 자리 그 옆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같이 올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르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유다가 의지했던 열방의 강대국 우상들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영적 시선을 뺏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지키고 또 우리 역시 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한 진론 진노를 보이시는 하나님과 그 심판의 엄중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엄중함 만큼이나 아주 긴급하게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엄중함과 긴급함과는 달리 그 경고를 마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굼뜨고 여전히 느릴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백성과는 달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북소리 나팔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고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가징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악을 씻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깨어 분별하고 말씀으로 인한 돌이킴이 있는 복된 믿음의 날들을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그 돌이킴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자리를 내어주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보므로 모든 가징한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요 신랑 대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새 사람이 되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을 극률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